지난 2019년 10월 개통한 월미바다열차가 지난 3일 처음으로 1일 이용 승객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은 890명 수준으로 이 추세대로 연말까지 운행할 경우 승객은 27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4차례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월미바다열차는 지난해부터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개통 이후 승객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통 이후 한글자막 by 한효정